언론 ps1 블루 유스 에디션 소개 프레임 언론 ps1 유스 에디션 블루고요 포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템 스템 자이언트 자이언트 컨택트 스템 그 다음에 탑캡 탑캡 겟답 득보입니다 네 득보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저바 핸들바 라이저바 겟드포에요 이거 그 다음에 안장 안장 언론 순정입니다 네 c 포스트 c4랑 이거 두개도 다 순정이에요 또 c 클램프도 순정이고 스페이서 링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론트 휠은 보이저 66 노바텍 허브가 들어간 휠이고요 리어 휠은 그냥 순정입니다 언노운 기본 휠 이제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요 크랭크 크랭크는 순정인 것 같아요 예 순정치고 예쁘네요 그 다음에 요 코그와 랑닝 그것도 득본인가요 음 무리했어요 네 상태를 아주 에 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그냥 득보 코그 랑닝 그 다음에 체인 체인도 KMC 라고 써져 있네요 네 어쨌든 예 피씨체인 달려있고 어 페달 페달 득보인 것 같아요 음 어 득보인 것 같은데 어 꽤 좋아보이네요 어 스트랩도 언론이 달려있습니다 어 이제 소개할 것도 있나요 어 휴대폰 거치대 이건 어릴 것 같다 이것 자 구성비 아예 가성비가 아닌가 가성비가 좋은 이 휴대폰 거치대 다이소표 휴대폰 거치대 여기에 이건 뭐죠 어 이거 몰라요 전주인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똥꼬 아 모드가드 모드가드 아 똥꼬에 뭐 불 아하 모드가드가 귀엽네요 네 모드가드 예 자 그러면 한번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다 뽑아지겠다 아 이런 냄새 좋아 약간 힐링한 것 같아 열심히 올라온 보람이 쏟아지겠다 아 네 인정 어 다 뽑아지겠다 아 네 인정